아 또 커피 한 잔씩 한시로 하세요 여보 잘하고 있지? 응 다 뽑았어 조금만 왔다 다음에 나왔네요 여기 다 싹 다 훑어서 내가 다 뽑았어요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야 이거? 오셨어요 저 변호사님 왜 이래? 우리 열심히 일해요 우리 지금 뭐라고? 아니 그거 있잖아요 윤진사건 이겨갖고 윤 변호사님 앞으로만 사건 일회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진짜요? 무슨 일이 들어왔어요? 개! 개를 잃어버렸다고 찾아달라고 그러고 그 설렁탕집 있죠? 우리꺼에 비법 훔쳐가는 맛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도 여기서 좀 제대로 일 해보려고요 우리도 나름 전문인력 아니에요 아 형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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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문인력 아니야 아니야 아직까지 투숙기가 아니야 왜? 아따 우리가 그 잠입도 했었잖아 잠입 전문 우리 그거는 사람들이 몰라야 잠입이라고 그러는거지 그냥 아 속내 사람들 저 혹시 조드로 변호사님 계십니까?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찐장이 봤죠? 그러니까 아드님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구속이 됐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? 예 맞습니다 억울하게 억울하게 뒤집어쓴 겁니다 누명을 쓰다니요 자세하게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날은 우리 준영이 생일이었습니다 술자리를 파하고 대리를 불러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날 주말이다 보니까 공 denote